으으... 아유 고정파 시간 됐네. 오늘 소소로 갑시다. 이 닫히고 오시면 됩니다. 담배 한 번 뽀끝뽀끝뽀만 하세요. 아 소소리스러웠어. 소소리스님 보석이 약간 좀 상태가 좀... 좀 봐주십쇼. 이러면 나 블레스오로 와. 일단 잠깐만요. 제 거라도 빌려줄게요. 제 거라도. 보석이 괜찮은데? 더 냄새나요 솔직히. 아니 형 근데 진짜 형 오랫보석은 형... 아 수바이고 투사 들어갑니다. 보석 안 키운다면서요. 포기했다면서요. 아 맞다. 이다형! 어? 형 카톡에 가족사진의 그 형 막내동생이야? 앞에 있는 분이라고 좀 해줄래? 앞에 있는 분! 어 어 막내네 막내요. 우리형 가자. 뭘 우리 형이야.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뭘 형님이야? 우리 저번에 무궁 어떻게 깨졌냐면 아이스크 아이스크 저거 콩염 안 써요. 빠진 형같다. 미션 뭔데? 아 두 사람 먼저 죽는거? 정확히 말합니다. 망치요. 아 제가 죽는다 아예라인 네모가 돼 모든 무공이 너땜에 깨졌어 이다형의 모든 무공이 히트가 땀땜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으라고 그러는데 죽더라고 히트다가 내부 누화가요 근데 내가 10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가 들어가서 깨고 오면은 내가 너한테 진짜 1000만원 줄게 진짜로 아예 절대 못하게 저세꺄 어? 아이야 이거 죽나 한번만 jt아세요 아니아니 아니아니 ㅉㅁ 게임이 장난이야 이게? 이사님 그냥 임파오세요. 소설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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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결국 파괴 못하고 깨는 건가? 파괴 진짜 불인조합인가 보다. 오, 전화는 좋아요, 전화. 오, 도무기 못한다 이거. 잠깐만! 골드 저게 안 했다. 이거 깨버리면 골드 못 받지. 저 캐릭터 선택. 그게 아니고 이 캐릭에 받고 싶다. 아, 이제 되네, 되네, 되네. 저 죄송한데 700원만. 아, 진짜. 불쌍하다. 아니, 이다형 지금 42골드 실화야, 형. 아, 받았어, 받았어. 레빈님한테 받았어, 레빈님한테. 아니, 아까 생각하시던데 그 파괴도. 아니 형! 아, 됐어, 됐어, 아니 형. 형 빚 전가 빨리 빨리 빚 전가 빼. 아, 안돼 안돼. 빚 전가 안 돼, 안돼. 돈 지금 그렇게 들고 있으면서 빨리 전가 들어. 아, 빼. 이거 무력 안 해도 돼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 오히려 하면 안 돼? 야, 나와봐. 야, 이 새끼야 못해 줬는데? 아 이 잠깐 아 내가 아 이단이 외부가 처음이구나 아 나 처음이에요 외부 깜짝 이벤트 아 이C 내 망치 있는 거 안봐줘 어 이거 들어가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어 저거 저거 야 안 들어갔어 아 까비 석화 당했어 석화 당했어 석화 그럼 이제 편하게 해도 되나요? 어 편하게 편하게 되는게 뭐야 어이C 어차피 못겠네 저 자기때문에 내부 끝났어요 아니 망치야 너 뭐 오 C봐 나도 죽은다 무공은 내가 봤을때 포기하는게 맞는 거 같아요 충격이 나오기 전에 되지 않을까? 그냥 카멘전까지 해보는 걸로 하죠 아 오케이 일 년정도면 될 듯 쨍 그만 따겠지 감자님은 석붓인데 이거 왜 먹습니까? 서콧인데 뭐 문제있어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거야 자전히 형은 살짝 예민하신데? 죽는 게 아니라 묶이는 거겠지?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저 죽어요! 야야야야! 아... 그걸 왜 죽어요? 아니 묶여 있었어요! 아니 이다형! 어? 형 근데 소서 버린 이유를 알겠다 형! 이거는 안 풀어줬잖아! 원래 걸린 게 잘못 아니에요? 아 오케이 걸린 게 잘못이에요 아 오케이 이건 소서 삭제할 게 아니라 나 이거 다음 캐릭터 스코고 자식으로 소서 강화합니다 뒤졌어 그냥 소서 강화 전에 보석부터 사야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사실 아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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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시발 아들 들고 까먹고 있었는데 아들 들었다는 사실 싸먹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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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치 색깔 빨간색 방금 발언은 제 방송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이다님 오늘 빨간 옷이 뭔데? 여기 섬멸자가 뭐에 가려졌어? 저만 원한 4,3이긴 한데 이거 얼마야? 어 그거 철림! 몇만 굴 정도 할 거예요 몇만 굴 오 야 진짜 미싸긴 하네 나 4만 굴 올려야 해 소고기 먹으러 가자 형 아 무슨 4만 굴 가지고 소고기를 어떻게 먹어 한 젓가락 하면 끝나겠다 등심 4덩이 살 수 있어 4만 굴 가지고 소고기 등심을 4덩이를 산다고요? 4덩이 살 수 있음 그 슬라이스 두께가 다를 뿐이지 아 그럼 무지님이 다음에 오실 때 고기 사 오시면 되겠다 아 그리고 어 굿 어 우리 엠티가요? 아 뭐였지 일리약한데 뭐 그렇게 할 거에요? 아니 아 일리약한 이 파티 그대로 가면 좋네 재밌을 것 같은데 죽을 때마다 만원씩 내야지구는 펜션비 내는거지 야 개 무시한데 나 히트 좋네 열심히 했는데 야 뭐야 여기 네모가 아니 못나라 망치고 있는줄 아니 잠깐만 아니 망치야 야 무영다구 싶다메 전날 Most Shifu 공격평생 못다 X3 유다님이 아래에 왼쪽 먼저 왼쪽 끝 어 뭐야 다리 안됐네 아 다리 안됐네 오른쪽 늦었어 살짝 오른쪽이 또 왜 늦어 무력 1툴 이 새키가 있는데 거기에 아 이게 보니까 오른쪽 무력 살짝 남았는데 됐다고 하고 바로 가졌습니다 야, 저거 나갈까 얘기해? 아니, 아니요. 저 자식이 못 범서 게임 못 하겠어. 아니, 아니요. 망치야. 손주만 자식이 아닐게, 새끼야. 망치야. 망치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누가 먹을 말귀를 못 알아듣어? 망치? 내 웃고, 내 웃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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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발, 제발, 빨리! 망치야, 너 뭐하다 죽었냐, 대체? 누워 있는데, 그, 저 새끼가 레이저 쏟아도 어떻게 해요? 니가 기상기가 빠졌으면 안 됐지? 빠져, 이네도 어떻게 안 빠져. 기상기를 빼면 안 되지, 그니까. 다음 거 두 갠 맞춰도 되나, 여러분? 아, 시장 맞추면 돼. 오, 죽을 뻔했다. 오, 잠깐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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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없어. 시장 없어, 시장 없어. 아, 있어. 불려, 불려, 불려. 아, 앵콜 터진, 앵콜 터진. 개꿀이다. 앵콜 터지니까, 정우가 두 개 먹어지네. 갑니다. 악정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완벽했다,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 이 고생하셨습니다. 창술로 올게 다음 초에? 제가 뭐 고생만 맞추면 해야겠네.